ISFP 違います 제가 E로 보일까? INTJ 적혀있어요 C.O.O.L C.O.O.L에 적혀있는데 MBTI라고 하지 않습니다 C.O.O.L C.O.O.Lは暑いらしいです C.O.O.L 後ろに何かいる 何もないです 오빠のティア ティア YDYD MBTIなんですか?って言われたら YDYDって言ったらい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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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WIを結婚したいumpir YDWIを結婚したいと言われます YDWIを結婚したい前に毎回したいことは何ですか? YDWIにはネイト fredgenがあって YDWIは動物と言われていそうです YDWIには動物と言われていそ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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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유튜브에 자기 전에는 유튜브 봅니다 QWAC 튜브 봤어요 夏 좋아해요? 아,夏은... 솔직히 말해, 특수적이지 않습니다. 시계가 아마도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11월 10일 11월 24일, 25일, 26일 11월 10일이 도쿄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 25일, 26일이 오우사카입니다 오우사카 유동 오우사카 좋아? 당연히 좋아하죠 물론 좋아해요 팬미팅 갑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키대구다사이 환미팅구 나나 닉놈 환미 키대구다사이 일본 콤빈에서 뭐 먹을까요? 커피입니다 브라크 커피 그날 시험이 있어서 볼까요? 영훈이 천 오빠들한테 일본어 좀 가르쳐줘요 오빠 아마 다 까먹었을걸? 아니요 다 잘해요 다들 일본어 잘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로성코비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entяж Eye 오늘 바나나 먹었다가 안 먹었어요 메이크업 한 거야? 안 했습니다 아노네 봐군요 아노네 다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보고있지 않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일요일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파이팅! 일요일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정도로 말할 실력이지 굉장히 시험 잘 보실 것 같은데 내일 뭐 하세요? 내일은... 내일 만나요 오시노코, 오시노코 엄청 유명하군요 나루토는... 그 옛날에... 잘 보셨어요 책을... 책을 읽었어요 책 저희도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즐거웠어요 근데 뭔가 인스타의 아이디 좀 변경하고 싶은 기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P.A.L.A.》 《P.A.L.A.》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 조금 안 돼, 근데 이... 이름이... 머리에 빠져나오지 않네 변경하지 않게 그 정도의 아이디어도 괜찮아요 지금 코멘트 빨리 지금 너무 빠르다 아이콘은 찍고 싶어 또 또 왔어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아예 아아 그런 느낌 새로운 아이디는 동불이 메시와 타워? 동불메시, 근데 귀엽지? 아니? 동동아이렌드에 넣었을 때... 이 아이디어로 한 번 찍은 거였는데 그 때 영훈이 얘기하고 영훈이 얘기하고 이것을 찍고 있었어요 아낮다 도둑 치킨 아이렌... 누군가가 치킨을 좋아해? 누군가가 치킨을 좋아해? 동동 심아 동동 심아 여기 와이파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치킨을 좋아해? 하지만 치킨을 좋아해? 내가 말하지 않는다 김토리? 김토리? 아리 엄마 치킨 동동 아일랜드 좋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이름을 고맙습니다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멈추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고맙은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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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곡을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